여러분들이 얼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고 계세요 폐암 때문에 오셔서 기도 받으셨는데 하나님의 폐암도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족저근막념도 깨끗하게 치유받으셨고요 그리고 또 전립선 비대증 그것 또한 깨끗하게 치유받으셨어요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이 간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치유받으셔서 간증하러 나오시기 부끄러우셨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신 마음에 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 다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성도님 폐암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서 귀가 잘 안 들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귀는 그나마 잘 들리시지만 오른쪽 귀를 막으면 왼쪽 귀라는 전혀 소리를 들으실 수가 없었는데 오늘 왜 오른쪽 귀를 막고도 소리가 잘 들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귀가 또 열렸습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도 잘 듣고 계십니다 취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표는